임님! 예! 영재야 사랑한다 한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? 누구요? 윤영재요 윤영재가 누군데요? 아 저요 하하하하하하하 영재님 저희가 30등 안에 들면 제가 진짜 사랑한다고 다섯번 외칠게요 아 진짜요? 예 30등 안에 들면 돼요 윤님 오늘 1대등 하시게 될거에요 하하하하하하 다 봤고 좋았어 좋았어 야 야 저 교심! 총이 없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영재님 평소에 저의 영상을 봐줘서 넘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이놈아 야 나 총있다 덤비지마라 총있다 오야마 야하핳 잠깐만 야 너 야 야하핳 야하하하하하하하하 저한테 죽으신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죽기 쉽지 않은데 나 저기 사람 한명 본거 같애 왔다 야 감이 날쌰? 나오면 너 죽는다 자식이 야 야 야 잠깐만 하하하하하하하 자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아시겠죠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일단 보여드린거고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어 친구 초가 요청왔네 이거 부롱인가? 감비드에 누구 감비드에 누구 감비드에 누구 감비드에 보고 아뇨 제az 깨비드에 누구 다들 감비드에 누구 감비드에 누구 감비드에 감비드에 가 감비드엌lung 감비드에 없애 感謝 감 personality 감비드에 pist MARTIN 감비드에 각자 살아서 만나요 저 P 1 Unternehmen 힘star 8명 있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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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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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들린다 지금 이 아휴 이제 왜 이렇게 쫑 겜블릭님 제가 버스 해 줄게요 아 저보다 부롱이들이 훨씬 잘해 지금 보니까 레벨 높은 사람이 저를 좀 이렇게 버스 태워 줘야 될 거 같아 케빈님이 좀 캐리 해 줘야 돼 케리 아 요번에 진짜 좀 한 10위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 우리팀이 클라스가 있더라 아 들어가게 해 드릴게요 어 좋았어 케빈만 믿고 가겠어 이제 저 레벨이 얼마나 했지? 저요? 이제 33렙해서 어 그래 그 정도면 믿을 수 있지 자 뛰자 가세요! 오라색 10붙 누르고 아래로 아 10붙 누르고 아래로? 네 그러면 엄청 빨라져 야 아무도 없어 딱 한 명이다 딱 한 명 한 명 저거는 우리가 다구리 치면 돼 어? 두 명인데요? 어 두 명 다구리 치면 돼 네 명이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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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 누구야? 너 누구야? 야 큰일 났다 뭐야? 누구냐? 누구냐? 야 저 나미야 심지어! 잡아 잡아 이거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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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진짜 너무한거 게임 실화냐 이거? 야 잡았다! 잡았다! 다구리! 이게 바로 다구리지 네 명이서 한 명을 뚜드려 패는 야 근데 우리 진짜 다구리 이거 너무 좀 심했다 네 명이서 한 명을 뚫을까 패는 그냥 좀만 총도 없이 게다가 약간 재밌었어 어? 뭐야? 야야야야 야야야 살려줘 야 총알이 없어! 살려줘! 살려줘! 컷! 제가 컷 주세요 어 저는 컷었어 디젤시켰다 어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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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컷 컷 컷 충신이야 충신 한 명 죽었어? 한 명 어디? 호가 죽었네 호가 죽었어? 한 명 아까 전에 한 명한테 다구리 당했어 호가 훅 가버렸네 그냥 으야야야 저기 사람 있다 으야 나이스샷 누구냐 케빈 와아 케빈 A인클라스 지금 지렸다 지금 와 역시 30레벨 잠깐만 나 궁대 좀 감을게 궁대 좀 감을게 이거 찾인다 찾인다 이거 야 축구도 되냐? 야 잠깐만 야 케빈아 너 지금 축구할 때가 아니고 다음 위치를 빨리 찍어 우리 파밍하러 가야돼 지금 너무 허접이야 지금 총알이 갬블링님은 G로 시작하니까 여쭈어 레이스 그로브로 가자 어 너 발음좀 좋은데? 야 우린 무조건 살아남는다 오케이 와 건물 짓는 반응속도 보소 여기 도대체 얼마나 하는거야 이 게임을 너 지금 방학이지? 네 방학 때 하루종일 포트나이트만 하는거야? 오버워치도 하죠 어 오버워치도 하죠 야 뭐야 어디 어디서 들리는거야 이 총소리 뭐야 집 하나 집 저기 사람 어디 아 저기다 보였다 야야야야야 야 뒤에 너 바로 뒤에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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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튜버의 그 시청자야 지금 인정 인정 아까전까지는 예능 예능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 예능이었어 아 얘가 방송을 좀 안해 이제부터는 방송 살리려면은 너가 잘해줘야된다 알았지? 너 에임 좋아 안좋아? 저요? 어 에임 좋아? 저는 이제 스나이퍼 야 스나이퍼야? 그럼 됐어 새로운 데로 가자 여기로 가 신규 신규로 가 스나이퍼 있으면 갈 수 있어 갔어 빨리 와 진짜 너의 실력을 보여줘 할 수 있어 넌 아니야 아니 스나이퍼 스나이퍼면 충분해 할 수 있어 야 여기서 살아남아야 진정한 승자야 야 여기 좋다 꿀이다 꿀 야 누구야 누구야 야 이 씨 총 뺏겼다 히어 야 이 씨 앞으로 고래 분들 말을 제가 잘 듣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훅가 빨리 파밍해 지금 내가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뚫고 가 뚫고 들어가 비둥비둥 걸을 때가 아니야 지금 아니 여기 뭐 총이 하나도 없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훅가 파밍하고 있어? 훅가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빨아 빨아 약 빨아 훅가 너 근데 총은 있냐? 아 총은 있구만 에이 에이 쐈어 맞췄고요 훅가 잘한다 훅가 잘한다 잘한다 훅가 오케이 훅가 훅가우 아 훅가랑 이게 또 최악의 조합인 줄 알았는데 또 우외로 손발이 잘 받는데요 지금 자 우리 편이 여기 있거든 지금 아 두 명 다 죽었네 훅가랑 나랑 둘이 남았냐? 야 훅가 훅가랑 어떻게 하면 갈때까지 갑니다 야야야 누구야? 야! 훅가 야 일로와 기어와 일로 기어와 야 잘못하면 둘이 다 죽는데 야! 훅가야! 훅가 아 우리 오늘 한은 족족 찌발리고 있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찌발라버립시다 갓스크로우님 레벨 몇이예요? 저 이거 게임무링님 방송 보고 방금 간거랑 아 그래요? 큰일났네 저만 믿고 오시면 됩니다 제가 다 캐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일단 각자 사시고 나중에 살아서 만납시다 우린 고런 시스템이에요 네 우리 살아서 만날 수 있을까? 어? 저기 누구있다 야 내가 살려준다 야 이 자식이 감히 우리 갓크로우를 때려 이 자식이 자식이 이 자식이 자 저만 믿으시면 된다 그래 자식이 이 자식이 감히 우리 갓크로우를 때려 가만히 있으세요 총 지금 없으시죠 총? 네 어 제가 저놈을 죽여가지고 총을 제가 구해드릴게요 어? 여기 있었는데 어디갔냐? 기어갔냐? 으악! 역시 나는 남을 먹여살린 처지가 아니야 알파님이 50넵이니까 알파님 따라서 계속 움직여야 될 것 같아 흐흐흐흐흐흐 아니 나는 방제 정책하게 썼어 에임고자라고 썼잖아 나 하는 족족지발립니다 지금 저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할게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팀원들 관리한다고 야 저게 누구있다 저 지금 아 이거 에임고자 싫어하냐 진짜 그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우리도 없는 상대를 잡았어요 지금 또 누구있다 아has trunk of viendo율이 힘이 왜 이렇게 빠른데 와아 아니 아니 야 누구냐 시작하자마자 미쳐야 아아오 어떻게 스쿼드가 10분을 못가야 10분을 아니 좀 자네보자 우리 진짜 한 20 위 안에만 들리지 어떻게 안해 너 레벨 50이라면 지금까지 20번 우승 20번 해 muchos 있어요 우승 20번 했어? 아 그래 넌 할 수 있는 놈이 왜 그래 너 보여달란 말이야 평소 너의 모습을 그냥 보여줘 오케이? 근데 좀 긴장해가지고 아 긴장 긴장하다가 하지마 아니 그냥 동네 옆집 형이랑 그냥 아 게임 PC밥 와서 게임만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 네 오케이 야 우리 알파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20등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하면 누구 탓? 알파 탓 오케이 갑시다 여러분 50넷과 함께 우승함 먹어봅시다 여러분 못하면 누구 탓? 야 빨리 빨리 찍어 찍어! 아 저기냐? 아 좋았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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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손에 땀이 엄청 많다 아 괜찮아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자 일단 각자 알아서 파밍하고 있을게 모여있어봐야 우리는 모이면 같이 개죽음 당하는거야 어! 로봇트! 야 전설을 줬어 나에게 새로운 중신인가? 좋았어 어 기분이 좋다 내가 으아 조이! 이야 큰일날뻔해 나 밖에 있어 밖에 나오지마 나오지마 야 우리 동아리 생신이야 지금 이 집도 있어? 야 세 명이 다 골쳐 그냥 올라가면 돼 세 명이 쳐 으아야야야 저기 있다! 싹! 야 나 원킬! 원킬 싫어하냐? 야 나 죽었다 DS 쏴! 죽여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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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? 역시 50렙 클라스! 야 이게 50렙이 그냥 50렙이 아니네 진짜 오케이 50렙 내가 살려줄게 살려줄게 살려줘! 아니 살려줄게 살려줄게 가만있어 살려줘! 옴티머스 프라임 가만있어 내가 살려줄게 야! 야 죽었잖아 이만! 하하하하하하 자 이번에 제가 찍을게요 다들 마이크가 안되는 관계로 제가 또 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어... 3분안에 죽는다 우리 지금부터 직결한다 직결 우리가 흩어지면 죽어 똘똘 뭉치자 야 누워야 이거 누구야? 누구야? 야 살려줘! 나 뚜드려 맞고있어! 어? 뚜드려 맞고있어 나 야! 야! 니가 인마 감히 나를 때려 야 나 딸피다 큰일났다 저기 혹시 포션 있으신 분 오야 지지지지도 잡았네?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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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에 뭔가 팀이 된다 좋았어 느낌 좋은데 자 이동 같이 이동한다 아 근데 나 진짜 한 대만 죽는데 지금 아이템이 이렇게 없냐 야 포션 없습니까 포션 죽은 사람? 야 그리고 좀 앞장 좀 쓰세요 저 딸피인데 자꾸 저를 고기방패로 쓰시면 아 뭐 보물상자도 안나오고 각자 열심히 파밍하세요 어? 이거는 그 유명한 길리 슈트? 어? 어 감사해요 힐드 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역시 우리 브롱이들 너무 좋아 길리 슈트만 믿으라구 야 근데 좀 부담된다 자 여러분 웬만하면 앞장섭시다 저 딸피입니다 앞장서세요 가세요 빨간쪽으로 무브 무브 고 고 고 내가 제일 뒤에 간다 무 무 무 무 야 보급이다 보급 보급 우리의 목표는 보급이야 제구들 우리 보급먹는다 보급떨어진다 좋았어 꿀띠 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살금 사람아닌척 얘 귀여운데 어 야 붕대 붕대 고맙습니다 아 쉴드 이거 누구하나 먹어라 쉴드 빠실뿐 빨리 빠시고 재정비해가지고 우리 이동합시다 토마토타운으로 갑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가 진짜 역경이야 야 이거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젤 오래 살았고 있는데 야 지금 50위 안에 들었어 47위야 갑시다 여러분 토마토타운으로 가서아악 야 단무지 야 단무지 나 오늘따라 이렇게 스나이퍼 들고 이렇게 눈념해 보이는 적 처음이야 자 내 뒤에 숨어 자 간다 조금씩 이동한다 자 사방에 적 없죠 안전 안전 단무지 잘한다 그래 벽 싸우면서 가 벽 싸우면서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침투 침투 적을 만나면 일제히 다구리 해야돼 다구리 다구리만이 살 길이야 야 우리 37위야 37위 자체적으로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최고 기록이야 최고 기록 오 힐드 힐드 오 개꿀디 파밍 잘 되고 있죠 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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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 안에 먹을 거 저 스나이퍼 스나이퍼 잘 쏘지는 분 스나이퍼 드시고요 저는 못 먹습니다 스나이퍼 먹으면 큰일 나요 야 위치 좋고 위치 좋고 우리 일단 토마토타운에서 버티다가 뭐냐 뭔데 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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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놈이 감히 길리슈트한테 덤벼 야 썼다 썼다 야 야 조심조심 다시 숨어 잡았고 한 마리 잡았고 두 마리 잡았고 세 마리 아 세 마리 잡았고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잡았고 다 잡았다 사형킬 사형킬 야 살려줄게 야 일로 모여 모여 아 다 죽었냐 혼자서 사형킬 이게 바로 클라띠입니다 야 소리들인다 소리들인다 조심조심 야 이럴수가 헐 헐 헐 헐 헐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